그래서 제가 얘에 대해서 약간 자랑하고 싶어서 와 대박 자랑 느낌은 이게 좋아 좋아요 얘가 지금 가져가신지 얼마 정도 되셨죠 1년 반 정도 됐나 1년 반 정도 맞아 맞아 그 정도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맘에 드세요 이 모델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치면은 치는데로 나오는 느낌 확실히 이 모델이 축구판이 이제 코코블로라는 목재를 쓴건데 되게 단단하고 묵직한 이제 목재 이거든요 그리고 기타도 사실 좀 무겁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딱 세게 쳤을 때도 우왕 하고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상판도 지금 보면은 사실 베어 쿨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좀 약간 그 뭐가 배 좀 약간 살 터진 것처럼 왜 갑자기 우리 살 오르면 좀 터지잖아요 살 터지는 거 영상에도 조금 잡히는 것 같은데 이제 고런 느낌들이 있으면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런 아디론닭으로 또 그렇게 뽑기가 좀 돼서 좀 성량이 빡 치는대로 나와주는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요즘 음악들 속에서 빵 쳤을 때 이질감 없이 이렇게 아 잘 섞이네 아 팝이든 뭐 뭐든 맞아 되게 고급적이고 우리가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약간 부자 미국인이 치는 느낌 부자 미국인 같은 느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이 넥을 만드는 요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피치 같은 거 완벽하고 네 피치 완벽하고 플랫이 뭐 사실 마틴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어느 쪽 플랫을 치느냐에 따라서 느낌을 조금씩 계속 받게 30점씩 다른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이렇게 하트한 거 이 위에 플랫으로 왔을 때는 하이플랫에서 거짓도 좀 나기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어디를 쳐도 똑같은 밸런스 1번투를 치나 6번투를 치나 거의 비슷한 밸런스 그러니까 빵 치면은 내 생각으로 했을 때 이큐적으로 하이가 그래픽이큐를 많이 본다면 일자에서 로우를 좀 강조하고 싶은 톤을 내고 싶으면 약간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치면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치면은 하이가 강조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얘는 약간 표현을 해내는 느낌 내가 상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다른 기타들은 그냥 자기 소리를 내는 느낌 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두꺼운 톤 내고 싶으면 저는 손톱으로 치거든요 손톱으로 치고 약간 얇은 소리 원하면 피끄러치고 그런 부분들을 딱딱딱 명확하게 딱딱 반응해주는 느낌 어쨌든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관리가 너무 좋아요 특별히 뭔가 내가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내구성이 좀 괜찮아요 손톱 관리를 제가 하지 않아요 기타를 막 이렇게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기타를 그냥 항상 모셔놓고 그냥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대로 있어요 저는 겨울에도 기타를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겨울에 차에다가 안 두잖아요 저는 그게 없어요 아 진짜요? 다음날까지 그냥 가끔 오 대박 아 근데 멀쩡해요? 한번도 안 터졌는데 지금? 일도 안 터지고 우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넥도 항상 뭐 네 넥도 얘가 넥도 변형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 저는 그게 제일 좋고 아 소리는 기타의 소리는 사실은 네 치는 사람이 좀 난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 그거는 뭐 늘 진리에 대해 네 어쨌든 전 이 기타를 거의 점프렛을 그냥 다 아 연주해 주니까 네 소리는 뭐 얘기할 필요가 아 맞아 와 밸런스는 그냥 끝장이야 아 확실히 기타 치시는 분들은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밸런스적인 부분 그게 이제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쳤을 때 저같은 경우는 쳤을 때 이거 안 맞으면은 아 뭔가 약간 아 아 철뚝거릴 수 있는 느낌 같은 아픈 느낌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 그런 느낌 있어가지고 아 거짓도 일도 안 나야 되고 아 액션이 좀 그래서 완전 낮게는 안 치시죠 그쵸 어 그러게 조금 살짝 높아 사실 거의 한 2.5나 2.5 이상 쓰시는 것 같아 아 아 응 선생님이 항상 맨져주시니까 응 응 응 응 버징이도 안 나요 응 응 응 응 안 나게 이렇게 응 셋업을 받아서 응 쓰죠 아 얘는 땅 치면은 빡빡 나가니까 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는 약간 기타 어크스틱 기타 정말 많이 다양하게 수많은 거를 막 다 쳐봤잖아요 네 아무리 오래 써도 약간 기타애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심도단지에 같이 보시지 않고 네 몇 년 동안 쓰고 이런 기타가 거의 없어 아 1년 내에 저는 그냥 바꾼 기타가 거의 없어 아 네 근데 얘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아 바꾼 일도 없고 와 되게 오래가 동안 계속 쓸 것 같아요 와 아 그리고 약간 제가 올해 한 1년 한 반 썼나 네 거의 1년 반 넘어 1년 반 넘어 1년 반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 계속 지나면은 네 더 좋아져요 되게 좋아져가지고 아 이게 뭐 어떤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좋아요 지금은 거의 뭐 최애 기타 네 완전히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럼 지금 거의 어쿠스틱으로 만약에 녹음할 일이 있거나 하면 이 기타로 거의 많이 하시죠? 물론 95% 이상 아 진짜요? 와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틴이나 다른 기타들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쓰실 때도 있고 저는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개인 욕심이지 사실 이걸 한다면 되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맞아요 그냥 마틴도 그냥 이거를 치면 아 좋아 마틴 네 맞아 맞아 아 좋아 걸어놓고 그냥 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치고 그냥 항상 이걸로 음 그런 거지 뭐 사실 없으면 되는데 어허 아 약간 그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좀 그 약간 왜냐면 이게 어쨌든 플랫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연주감에 있어서요 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아 여기가 아무리 다 좋아도 네 여기가 안좋으면 별로야 아 약간 다른 데가 별로 안좋아도 플랫이 이게 좀 요거 만든게 메무새가 괜찮으면 그냥 또 어느정도 쓸 수 있는데 네 약간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아 기타를 기타를 이렇게 튜닝기 꼽아가지고 하나씩 다 이렇게 쳐봐요 아 빛이 잘 맞나 안 맞나 아 네 빛이 딱 잘 맞는 기타로 아 아 뭔가 이게 대량 생산보다 톤으로 직접 만든 이게 좀 더 저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렇구나 저는 플레이어의 어떤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맞아 앞으로 이제 이건 진짜 오래 오래 진짜 이거를 이기드바 뭐가 과연 브루저하기타는 부쉘을 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어요 안쳐봐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제가 좋은 거 하나 들어오면 네 왜냐하면 기타가 고급들은 비싼 애들은 딱 치면 비싼 아이들의 세계가 딱 있어 아 근데 어프스트 기타는요 어쨌든 마틴 뭐 이 DNA가 1%라 숨어있어야지 그런 생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맞아 네 DNA가 없는 기타가 많아 아 아예 그거를 넘어선 어떤 다른 세계의 DNA 유전자 변형을 통한 최고의 유전자를 만들어서 만든 그거 그래서 완벽해 그 기타들 짱쳐 근데 저는 싫은데 마틴 그 D28이나 그거를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서 네 그 DNA가 기타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아 근데 약간 그 위의 애들은 그 DNA가 좀 예 맞아 그래서 자기네만의 세계가 굉장히 짙은 처음보면 좋은 정말 좋죠 예 아 나는 못쓰겠다 아하 딱 그게 정확히 있어요 아하 근데 얘는 완전히 있어요 아하 완전히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좋아요 아 정식 촬영하기 전에 그냥 야매로 편하게 편한 대화로 여쭤본건데 예 그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사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야 그냥 있는 얘기가 다 나오는거지 괜히 또 이게 탁 뭔가 자 레디 액션 해가지고 하면은 어 이게 다 정말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저는 진짜 그런건 원치 않거든요 이게 아셔야 저도 그런거 적재도 제가 말씀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뭔가 이런식의 영상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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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뭐 이런거 저는 정말 이게 이제 사용한지 했수록 그냥 어쨌든 2년 2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서 네 그 시간을 써보니까 음 이거 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데 아 장난이 아닌데서 제가 그때 아니 제가 봤을때 여기가 이 기타가 이게 좀 이게 이게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드려서 예 예 하나님 한번 한번 해보자고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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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에 대해서 약간 자랑하고 싶어서 아 아 와 대박 와 자랑느낌은 이게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게 진짜 저희도 좀 부탁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근데 정말 가지고 오실때마다 너무 이제 걔는 장난 아니라고 걔는 대박이라고 늘 얘기하셔가지고 하 이런 얘기 보통 잘하시는 분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구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영상이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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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